이렇게, 영상으로 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제품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어시스트에서 나오는 48G-L1 L1 하니까 뭔가 어색하네요. L1 해야지 뭔가 착 감기는데 앞에는 48이라고 해놓고, 1이라고 하면은 한글하고 18mm의 커터칼입니다. 커터칼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내구성이죠. 내구성은 뭘 말씀드리냐면, 커터칼날을 뽑았을 때 내가 아무리 힘 세게 잡아당겨도 뽑아지지 않는다는 것과 앞쪽 칼날의 유격이거든요. 칼날을 잡아주는 톱니 부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뽑았을 때 따라라라락 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번씩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거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드는 커터칼날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런 커터칼날들 힘 세게 주고 빡 당기면 한 번씩 커터칼날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잘라야 되는 모자에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칼날의 유격 되게 두껍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두껍게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칼날을 뽑았을 때 칼날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이 영상으로 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유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게 잘 잡아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립감. 이 제품이 풀 고무 그립이거든요. 뒤쪽 부분 이렇게 뒤쪽 부분을 제외하면 손에 닿는 부분은 전부 고무 그립이라서 미끄러질 일이 없어요. 제가 단증이 있거든요. 그래도 고무 그립이라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앞쪽에 검지 손가락을 얹을 수 있는 디테일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정교한 작업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이 부분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요즘 커터칼들 특징이 뒤쪽에 캡을 없애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뚜껑의 역할이 뭐냐면 칼날 빠짐 방지와 앞쪽에 커터칼날 잘 끊으라고 나오는 게 이 뚜껑의 역할이었는데 없어지셨죠? 없어지셨을걸요? 설태지 죄송합니다. 없어지셨을걸요? 맞아요. 맨날 잃어버려요. 근데 캡이 달려 나오는 제품은 물론이고 캡이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쫙 당겼을 때 한 번 살짝 걸리고 조금 힘줘서 당기면은 툭 하고 빠지는 그런 커터칼날들. 공통점이 오래 쓰다 보면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칸 정도를 덜 집어넣어요. 이게 쓰던 칼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 칼날을 넣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제품은 현재 새 칼날입니다. 한 칸만 올려볼게요. 칼날이 나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칼날이. 요만큼 나오거든요. 배입니다. 뭐 옷이든 살에 배이면 큰일 나는 거고요. 어딘가를. 찢기게 만들죠. 그렇다고 다시 버렸다고 조금만 힘을 주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이 제품은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이 붉은 부분이 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푸쉬라고 적혀있죠. 맞습니다. 밀어라. 툭. 밀게 되면 칼날을 뽑을 수가 있고요. 칼날을 밀어넣은 후 위에 붉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빠지지 않습니다. 안 빠져요. 빠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빠지면 안 되겠죠. 안쪽에 칼날을 블랙으로 넣어준다 뭐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한 장 넣어주면서 뭐 우리는 커터 칼날을 블랙 칼날을 쓰기 때문에 커터 칼날 성능이 올라가서 막 잘 쓸 수 이런. 그 부분은 다 쓰게 되면 없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칼날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칼날 좋은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커터 칼 안전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면 커터 칼 비쌀 것 같죠. 그렇죠. 고무 그립 잘 만들어 놓고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고 안전 기능도 추가로 넣어놨다. 이게 3천 원인가. 배송비. 그렇죠. 마지막 장점은 극강의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시스트에서 출시한 올블랙 커터 칼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5개를 나누비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비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유용한 정보와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이런 제품의 단점을 딱히 단점이 없어요. 삼천 원짜리의 단점을 말하기도 그렇다 그렇죠.